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내 부모님이 80 또는 90세까지 사시는 경우가 많고 나도 60대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으로서의 부담감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. 그래서 내가 직접 모시기엔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요양병원에 모시자니 여러 걱정이 앞서고 그럼 노년 내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환자를 집에서 돌보는 3가지 꿀팁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. 네 안녕하세요 미국 노년 내과 전문의 임명빈입니다. 자 첫 번째 방법 제대로 진단을 받고 그 진단을 받아들이자 입니다. 치매를 예를 들어 볼게요. 흔히 우리 엄마가 치매가 완전히 맞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데 보면 기억력도 좋으신 것 같고 하면 왔다갔다 하시는데요. 여러 이유들 때문에 의사를 만나 진단을 받지 않고 어르신을 집에서 모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. 하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. 진단이 흔들리면 환자에게 휘둘리게 됩니다. 치매 진단이 서면 치매 환자를 이해를 하고 올바른 결정을 못 내리신다고 생각을 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. 치매 진단이 올바르게 서지 않았을 때는요. 어르신의 이런 완강한 의사결정을 그대로 따르며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. 아무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진료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. 자 두번째 팁은 객관적인 시각을 찾아 평정심을 유지하자 입니다. 이게 말은 쉽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일지라도 간병을 할 때만은 환자로서 대해야 합니다. 그래서 환자로 대하라고 했다고 VIP 특별 환자로 대하면 절대 안됩니다. VIP 특별 케어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. 그리고 나의 부모나 배우자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거나 못해줬거나 떠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. 너무 감정이 입이 되면 서로 소통하는 데 상처를 줄 수가 있고 관계가 흐트러지면 환자에게 더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내가 자원봉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선한 마음과 이해심을 가지고 환자를 돌보는 것이 평정심을 유지를 하는 것의 비결입니다. 자 세번째 마지막 팁은요. 내 건강을 돌보는 것을 주기적으로 하라 입니다. 솔직히 간병인이 건강해야 환자가 건강해지는 법이거든요. 신체적으로는 운동을 해야 하는데 환자 옆에 꼭 계셔야 된다면서 못 나가시고 정신적으로는 환자의 감정을 받아주느라 보통 힘든 게 아니죠. 주기적으로 의식하면서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절대로 못 챙깁니다.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녀분이나 형제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환자를 위해서 한다 생각하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셔서 휴식을 주기적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.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수고가 많으신 제 환자분들의 간병인들이 떠올랐습니다. 그분들의 이런 모범이 되는 보살핌이 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감사의 말씀, 응원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